머니투데이에서 오늘 셀트리온 공매도 공포에 출렁이는 셀트리온 사명제에 일으켜서 김태현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셨네요. 짧게 한번 같이 보시죠. 공매도 재개 이후 셀트리온 사명제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트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 3일 6% 넘게 하락한 셀트리온은 다음날 4% 넘게 상승했다가 6일 또다시 2.88% 하락했다. 공매도 주요 타켓으로 이름을 올리자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은 셀트리온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일까요? 7년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6.1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7500원 떨어진 25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 제약은 2.08%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1% 하락 마감했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재개 이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마찬가지겠죠. 셀트리온은 이날 호재도 있었지만 떨어지는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렉키로나 국내에서 고위험군 코로나19 경증원자 2600여 명 이상에게 처방했다. 이중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는 한 명 뿐이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없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수급으로 밀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한국투자자연합회 한트리온을 중심으로 공매도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니 공매도 금지를 위해서 이제 좀 단합된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부탁합니다. 이날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은 20.82%다. 이 공매도 비중이 한 거래량이 20%를 넘는 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경준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심리적인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죽음의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힘드시게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